자 다음 퀘스트는 잎사귀가 그린 파문 왜 너 혼자야 손에 있는 건 그 잎사귀 또 뭐고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흥미로운 글 방금 전에 인큐버스 퀸이 준 건 이거죠 빛난 잎사귀 어 어리아이가 뭐더라고 한눈이 위험하고 영엄하고 비범한 물건을 알았을 수 있었는대로 산뜻한 귀한 느낌이 든다 누군가는 이걸 손에 넣기를 간절히 바라고 했을지 모른다 자 이해해볼까요? 아 이쯤에 슬슬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만화단 복장을 이번에 좀 다르다고 했거든요 이쯤 슬슬 이제 입고 있겠습니다 한번 자 별 다날 거야 의행 에이아라 어디갔어 어떻게 되면서 빨리 좀 말해봐 좀 더 나와서 그와 회포를 풀기로 했다는 거지 대체 무엇을 위해서 목막가 이끌는 거야 자 기아스 신들과의 맹약을 맺은 모양이네 신과 어떤 약설한다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 좋든 싫든 지켜야 한다고 약속 경쟁을 매기려는 거 아니지만 기아스라는 건 가장 최상의 절대로 깨주면 안 되는 맹세 비슷한 거 깨트리니어의 불가능해 가깝지 어떤 신의 의지 누구지? 어떤 신의 의지? 어떤 신의 의지? 몽환의 마스던전? 아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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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마비노기 신들 중에서 정상적인 애가 하나도 없어 할 텐가 내가 봐도 사고방식 너무 다른 놈들이야 이해를 바라는 거 자 업을 성설이라고 자 이 건네준 물건 뭘까요? 야 나 원래 멀리면 이걸 봤네 역시 멀리면 이런 걸 본 적이 있네 아 내가 봐도 혹시 키올이 제일 정상적인 것 같긴 해 어 진짜 키올은 말통하잖아 아니 요즘 신들은 말통하는 애들이 하도 없어 오오 옛날에 지게 말할 때는 요정 요한이 있었는데 아 너무 길다 그치 피워드 스페이타가 어머니 나무에 입사에 보존한거잖아 오오 그기 쉽지만 자 신들 맹예가 어기지 않는 선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었다 했지 동시에 네게 힘을 비울 수 있는 충분히 강하잖아 마나아난? 마나 threaten 맹리를 어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수집하기 좋아한 그라면 좀 거래해 볼 만할지 모르나 근처에 계약한 계약한 재단 모퉁이 있다고 자 계약한 반을 보겠습니다 요정 왕과 거래할 수 있는 계기로 된다고 제가 나중에 결할때 요정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보자 한번 어떠한 보자 뭐 본인 키 홀 아이 키올로 부도 입에 나온다고 제노니 봤음 그거 입에 키올로 부나와 키올로부 세상에 세상에 마상의 개아타 함 타러 가 볼까요 말 걸어보고 멀린스 야 얘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이 대륙 남아있단 말이야 자 들어와 보죠 우리는 딴 말로만 듣던 거다 5 건드려 별 반응이 없더라고 이거 좀 어떻게 하세요 아 아 으 조이 눈을 갑니다 히어 티비 나오신 자 보죠 어 어 뭐지 아 이 뭐야 호옹 어떻게 났다 아 아 아 아 아이고 안녕 파자 루즈 암을 기보시 날 신제 불청기 드리자 싶구나 자 오랜만에 마다 안 오랜만이야 파자 루즈 만난한 힘이 돌아왔다 룸 친구와 따로 파자 룸 룸 참 웃기지 않아요 되게 까치라고 겁나게 진지한 모던데 주변에 데리고 나이들이 이런 이들 이어 멀리는 못달았나 보네 자 이 와중에 여기서 일단 사진을 찍읍시다 한 진짜 사진 펠 만한 닌 코스프레 싸움 해 해 해 약으로 지렁 예 잘 보세요 이제 이 복장을 입고 말하고 얘기하는 텍스트가 다릅니다 만한 아니야되스 만 하나 자 말해볼까요 점점 저 올해 말이죠 두버야 함부로 날 배에 드리자 치는 무리한 자 있을 줄이야 어제 칭찰만 하구나 안개 속에서 키우던 녀석의 소라의 피우기의 손을 쓴 참이었다고 안개 속에 소라 피우는 애 누구야 개 아타 그 차림새는 무엇인가 야 나랑 똑같은 옷이야 아 문어 다른 시가 뭐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줄은 얘기하지 못했다 만 사랑해 요 만 하나 난 웃고 있어요 제법 받을만한 옷이구나 또 지가 입은 옷이라고 또 이거 또 어허 낱낱이 고의해야 할 것이다 마냐낭 마냐나님 친구한테 화된거니 싸우는거 무섭다 화내면 싫다 기아 세이브를 경멸한다고 겁들에게 다행히 그저 자 눈치 까죠 자 뭘까요 운이 좋은 줄 알아라 마침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아 진짜 배떼기에다 진짜 부리낙 한번 쑤시고 싶다 진짜 어우 재수 없어 진짜 어우 부리낙 한방 맞자 너도 나도 공평하게 진짜 자 마음이 과연 뭘 이렇게 한걸까요 자 짐작이 틀리길 바라고 있었건만 가장 흥미로운 것을 손에 쥐고 모양이다 여왕이 대체 누구야 네반만 하는거야 아 네반리겠지 명기의 힘을 영왕이 넘겼다는 소문도 들었다 무언을 남겨서 줄이야 스토리캐드를 죽방한테 쓰때리고 싶어서 그런거 같아 아 요정의 여왕이 규정이 서린 마저 얼굴이 그대로 거래를 제안했던 것인가 목마 주자에 잔깨를 부렸구만 자 이게 얼마나 귀중한건지 나는 모른다고 뭐지 이게 잘생기면 장댕이냐 가장 최상급의 것들에 비교해도 격이 떨어지지 않는 징계한 물건이다 보물이다 하나의 신을 순수히 거래에 이끌법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엄청 큰건가봐요 힘을 바라고 여기에 허그름한 것이구나 Bang 바다르르 그들을 막아갈 이유가 없다 감정을 나눠줄 만한 법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떕니다 으흠 그들이 비유해야 할 이유가 듣고 싶구나 무엇을 이 어떤 힘을 어떤 힘을 내게서 원하는지 말이다 스스로의 몸을 지키리 모두를 지키리 어떤 상황에서 의지할 와 이거 뭐야 셋 중에 하나 이거 해야 돼? 어 이거 좀 막 달라집니까? 스토리가? 아 뭐하지? 일단 이건 필요 없어 밀레이시아 이미 세니까 그치?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힘? 이게 또 그러나 모두를 지키리 이거 되게 힘든 거 같아 이거는 아 이건 너무 힘든데 모두를 지키림? 수호자 가자 그렇지 그대의 대답인가 잘 알았다 거래에는 격이 있는 법이다 아무 얘기나 함부로 약조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렇게 요정왕의 가을을 낼 수 없다고? 왜 자격이 없어 엄마 내가 누군데 인마 거래의 내건 보물은 나와 대등한 고귀양을 약조한 요정이왕의 것이 아닌가 아 이 자식이 진짜 어이가 없네 대자연의 힘이 충만한 강력한 정령을 그대의 수화에 부린다던가 말이야 아이쿠 진짜 어이가 없네 정령 레벨에 올리라는 걸 이렇게 돌려만 한다고? 거지 같은 놈도 진짜 그니까 잘 모르니까 부르나크로 그냥 황빼 부르나크로 갔다가 그냥 진짜 이게 부르나크였으면 그냥 찔러 찔러 부르나크였으면 이게 끝났어 마나난 찔러 빼 찔러 좋습니다 뭐라구요 아 나 또 맞아있어 아 사투렸어 왜 이렇게 세진 또 자 걱정 마세요 정력렙이 20 달성이 났습니다 마나난 신조에서 마나난과 대화 아 또 가야 돼 어딨어 어딨어 그것도 스코어 앞에 다시 가자 저저 바닥바닥 어 이런 자 갑시다 아 여기 어디야 또 여기 어디로 가야 돼 아 어디로 가야 되요 저기까지 어디가 또 바다에 굴러다니는 거 약간 냅두고 개야 타라고 왜 말을 안 해 주신 거죠 그럴 수 있다 미안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아니 미쳐부르겄네 이거 아니 미쳐부르겄네 아니 미쳐부르겄네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일부러 돌아간다고 무슨 말이야 잘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두우카 세단 두우카 어떻게 하더라 미쳐부르겄네 미아인척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또 또 가오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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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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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 역시 플레이시가 너무 짧은 건 개발자들이 실망할 걸 알고 큰 그림 오셨쥬 참된 게이머 참된 스트리머 그죠 가자 가랍 이동 그렇지 그런 깊은 뜻이 약간 약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기분 탓이겠지 아하 디아타 여기 어떻게 다시 하는데 가자 얼마 늘리고 싶었으면 자지해서 가자 이동한다 오케이 어디야 말 걸자 가시 간식 거래하자 격은 맞추었구나 아우 짜증나게 진짜 약속한 자여서 지키는 자이다 한 번 맺은 약전은 결코 무로 돌리지 않지 요정 영화의 흔적이 남긴 물건이고 내가 얘한테 원하는 건 모두를 지킬 힘 하자리로 말하는 옷을 잡았대 빠듯한 거래 조건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이게 뭘 빠듯해 요정 영화의 암흑이나 함부로 가을을 내릴 수 없는 법이다 뭐 주는 건데 그래서 뭘 줘 그래서 안타깝구나 사라진 영화의 힘이 서린 것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다 어머니 나무는 존재를 감췄지 인간의 밀리시안이요 받아라 그대의 응앙이 욕이 모아둔 것이다 무언가를 툭 던져 있다 거래의 격이 아슬아슬 했다고? 어이가 없네 거래를 마쳤을 뿐 뭔데 어떤 입장을 해줘야지 아 이렇게 재섭려 이렇게 신규 특성 재료 준다고 아니 기껏해 준다는 힘이 이거야? 재료만 준 거야 거래의 끝났고 대화 역시 더는 이해해 줄 일 없다 잘 있어 얘들아 안녕 자 잠깐만 인간의 밀리시안 만하나의 천금색 보석 어 뭔가를 끼울 수 있다 스스로 노력하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오이네요 뭘까요? 자 멀린거 하면 되어야 할까요? 또 강퇴 강제 강퇴 진짜 아 한번 구리나 크람 뱃돼지에다가 그냥 자 어디 쭉 떨어진 거예요 ARN도 왔네요 어허 핵심을 말하자면 이제 밤에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거다 이제 더 이상 악몽을 부르지 않을 테니까 얼굴을 맞아야 할 일이 없었고 자 이제 다들 악몽이 끝났네요 그러면 그치? 가만히 가족 얘기를 많이 한 것 뿐이야 어허 검은달 교단과 손을 잡았던 것이 맞다 일시적인 협력관계 그 정도였고 어허 멍청한 아버지야 그 안에서 영어에 잠들 생각하다니 누군가 아이디어를 했고 어떻게 협력하면서 치밀하고 은밀하게 얘기했다 그러게 그러게 악몽도 공시했고요 더 들은 내용인데 뭐지? 훨씬 더 큰 위험이 있으니까 조력자가 빠르게 찾아야 한다 침식과 악몽 또 무언가 하나 또 저주에 또 있다고 또? 기아스 걸었으니까 맹세에 깰 수 없고요 또 자 이슥이 어? 그래 ARN도 이제 이슥이 나오는 건가 이제? 자 자기는 그 추억을 끌어놓고 영어에 잠들거라 뭐라? 예전 마음이 자 ARN도 이렇게 해서 출생 비밀도 듣고 힘도 얻고 올 자 모자 다음은 이제 어떤 위험이 또 나오고 있다고? 뭔데? 잎사귀의 흥이 캐스 완료 다음 뭘까요? 얼마 깬 거야 지금 이제 절반 깼네 자 다음 캐스는 얼굴 없는 자들입니다 말해야 되네요 자 소란스러움이 조금 진정되도 추세입니다 자 라흐 왕성에 LA가 대화 라흐 11시 2분 어 좀만 더 하려고?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얘기하고 놀라고 이번 거 퀘스트까지만 깨웁시다 일단 한 개 깬다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으니까 자 유튜브는 좋아요 트위치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라흐 왕성에 자 말 걸어볼까요? 니가 해결한 거 봤지? 아 자 가족이 들여야 된다 카보 한 거에서 헤어졌고요 자 협구의 실말 찾았지 이 악몽 소동을 해결한 거야 다들 뭐 이제 끝난 거 아네요 교단 짓이 맞았던 거지? 목마가 검은 달 계단 거래했던 겁니까? 인큐버스 출몰이 마셨다니? 아 그러게 이리아 쪽에 관련되니? 뭐야 이게? 발레스 쪽에서? 뭔데? 낙하 월석이 우리 탓이라고? 아우 이것들 야 야 야 다 일로와 다 줄 서 이거 다 하나씩 맞아 한 대씩 맞아 이거 부르나 크다 감사하게 매다 생각하고 한 대씩 맞아 줄 서가지고 어? 한 대 두 대 세 대 어? 줄 줄 줄 서서 맞아 줄 서서 아 진짜 진짜 찌르네 되게 많네 진짜 자 자 당신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이냐 뭘까 대체 교단이 또 다른 위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탈팅에 좀 가보라 탈팅에 에이퍼 자인트 차량 한번 들려달라 그쵸? 협고해서는 정말 고생 많았어 언제 한번 왕세 모셔라 극제하게 돼서 볼 테니까 단달 각오하고 오래 호슝 빠슝 자 누구지 애링을 가구요 우피아이 누군가 편지가 왔다 오호 오랜만인가 또 온건가 오랜만에 오는 또 테너리엠 샘이링의 오랜만인가 자 어떻게 지내보인지 볼까요 한번 샘이링 샘이링 탈일타니 어 방어제 말해도 본거 같은데 한순간 진짜 말에 되어 있었네 변신도 아니라 진짜 의상이야 세상에 자 탈일리엠 마지막 의편지 아 이게 그 모습 오고나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 이거를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마지막 의편지 이거 누구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거지 뚜뚜 뚜 뚜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이거 혹시 내용 아시는 분 아닌가요 방금 이 피드랑이 말씀하시게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 못쓰보가 여기서 나온다는데 자 해봅시다 편지 읽는다 사실 어 눈 봐봐 눈 이상해졌어 0과 1로 될 때 암시하는 건가 우리에게 힘을 사용하신 거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던 거지 플리즈 렛미아웃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오 소름 그 모습 내용이 플리즈 렛미아웃이야 오 소름 오 무서워 마비로 무서운 게임이야 이거 나 진짜 진짜 소름 돋아 지금 지그지그 타고나 다이안스러웨어여 어 업데이 D27 오 아 원 원 젠에 원 렛 어 어 어 무서워 플리즈 렛미아웃 어 소름 아직은 견딜 만하다 위험을 견해 정당한 대가를 건네주시거든 맹세 약속 Hey are you ok to watching this? This is the next season Next generation It's bald 제발 날 꺼내줘 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마비로기 왜 이래 왜 이래 좀 힐링 게임 좀 하자 진짜 자 고피가 드리겠어요 제가 몸상태가 많이 안좋구요 자 여기서 포들라 몸에 좋은 재료들을 얻으러 온거죠 지금 아 오랜만이네요 베인에크 어 여기 있었나 케일러다네요 남의 부가에게 너무 눈뚝두지 말게 나의 권속이니까 말이야 에리우 데이르 물라마 아니였다면 어? 에리우? 얘가 에리우라고? 어잉? 그럼 포들라 동생이야? 어떻게 된거야? 복귀 유주가 이렇게 미리 위험합니다 자 케일러 상태 안좋아 보이죠? 어 그런 골라 홀람 느낀 경우가 보았거든요 자 몸이 안좋고요 지금 일단 베인이 나와버리네요 흩어서 기운을 모으세요 빨리 어 탄일리엠 상태 안좋아요 이번엔 또 뭘 하는거람 흠 이제 나 별로 신경도 안써주네 가까이 나의 쓸모? 가까이 좀 살펴볼까? 거문들에게 싫어 뭐야 이게 그분께서 그분이 그분 머지않아 그분께서 곧 그 권능을 모두 위 앞에 거문들 떠오르고 눈앞에서 그분께서 그분 직접 혼두 내 가치를 모두 위하여 그분이 곧 아우 무서워 그래 눈이 이거 왜이래? 나가고 싶어 Let me out 그리고 사자의 사이가 안좋아 보인다 하 탄일 인벤 털려있어 해킹당한거래 자 모르비 데이르블라 나는 왜 여기 어디야 여기 거기 아니야? 매투스? 매투스네 포들라님께 도움되는 기운을 모을 수 있는건가? 다 귀찮아 사념과 영령의 기운을 흡수한 수실이잖아 이걸 약보단 도그르는데 그분의 목소리 다 귀찮아 나 찐테리다 진짜 그죠? 나가고 싶어 아이쿠 손이 어 뭐야 설마 파워스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손이 미끌어졌군 이 자식들 설마 매투스에 강한건가 봉이 풀리기 전 끔찍한 안경이야 살고있다구? 리치 아크리치만 한가? 탈렉님이 아래에서 일하고있다지? 이상한 기운? 파워스가 교단원이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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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으로 넣은걸까? 진짜일까? 아무 생각도 안들어 신문관님을 그날 낳았지 케일러님과 그 간부는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그 밀레이시안이 우리의 과업을 계속 방해하고있으니까 세라님께서 어 이럴바이야 성공률에 고통받고있나보네 뱀의 눈? 아 그 밀레이시안 그거 한거? 시커먼 사람이랑 성질날뻔 일단 얘한테 말 좀 걸고 자 굳이 바깥으로 시선을 끌셨다고? 뭐 말이야 또 임광보란다 귀찮아 이름을 계속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에리우였다가 데이르블라가 됐다가 그죠? 제 이름이 무엇인지 상관없어요 구하우처 하나 뿌리니까요 자 일단은 케일러한테 가볼게요 스킬 랭크 이렇게 쩔점에 부관이 보게 될지 몰랐군 아 따박따박 말대꾸인가 밤에 벌충을 하라고? 만족성 대련을 한 차례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 밀레이시안에 싸웠죠 이거 그러니까 탄이 배고프고 스태미나 보수 2번은 이라는 거군요 뭐지 으악 아우 뭐야 스태프까지 놓쳤어 많이 아픈가봐 자 뭔가 수상하죠 케일러의 지금 실무와에 도움을 청해야 어리석 저 녀석 슬슬 지겹구나 그래 부관인데 부관을 도와줘 간불의 명주를 이어가 부시기 위해서는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타로는 기운을 흡수했다고? 이 정도 성의 보예야 직속 상관이 여겨지지 않겠나? 어허 아 뭔가를 얘한테 케일러한테 뭔가 했나보네요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한테 가오자고? 아 마비누 스토리 봐봐 아우 부럽다 세상에 세상에 어허 탈렉님께서 이런 걸 정해야 했다 어허 다음번이라 생각을 정리했던 것뿐이었군요 모르비스가 무릎 빼기라도 해드릴게요 각자 부관이네요 뭔가 어허 하늘이 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얼추 필요한 만큼은 와 또 뭐야 이나 아 검은 연계 피어로는 곳 가까이 가야 한다 어 이 벽이 이제서야? 와 저번에 와 어젠가 이틀 전 방송 때 내가 말했었는데 이제서야? 와 와 이거 이렇게 떡밥 회수한다고? 흥미력이 관찰했는데 이리니드의 봉인의 흔적이라는 거겠지 아무래도? 와 와 와 나의 쓸모 너 기다려 아하하하 시카면 연계 쪽으로 가볼까? 나의 쓸모 아 안 돼 에 모두 어떻게 되는거죠? 으아 아 스물스물 이상한 느낌 진짜 짐작만 하고 있을 것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군요 뭐야 뭐야 시커먼게 머리에 잔뜩 퍼지는 기분 밀릴 시안의 육신 어 뭐야 뭐야 무슨 말을 하는거지? 가장 제약이 없는 신체 타는 일레임 결국에는 어떤가에 대한 재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건가요? 어 뭐지 뭐지 타는 일레임 이 와중에 편지 어떻게 보였다 진짜 렛미아웃이래 어우 소름끼쳐 아 제발 이것 좀 렉 좀 던컨과 대화 이 와중에 던컨 한일 안 돼 어 네 안녕하세요 GS님 오늘 이거 깰 수 있나? 잠깐만 이거 깰각 여러분들 깰깰깰깐 보이나 이거? 볼까? 아 아 안 되는구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아 오늘 못 깰 것 같네요 일단 보자 한번 뭔지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세용 얼마나 뛰어넣고 싶은 스포일러 하지 말아주세용 자 왜 던컨이랑 얘기하라는거지? 자 봐보자 여기 뭐는 일인가? 바삐 오는 일에 전화칩 보이든 뭐야 타는 일레임에 대해 묻는가 그렇지 모든 밀레이시안 던컨을 지나쳐가니까 아 타는 일레임 타는 일레임 보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어 밀레이시안이겠지? 자네 친구인가? 어 들어본 이름은 안 돼 뭐야 더 생각한 게 없다고? 뭐지? 방법에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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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같은 밀레이시안이다 소울스트림을 통해 여기 당당한 것이 맞겠지? 그녀를 만난 어? 야 드디어 나우가 이렇게 나우 그렇지 자 나우에 그렇지 오랜만이네 타는 일레임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오가지 않은지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흘렀다 복귀 유지 연어 유지라는 거죠 아니요 그럴리가 로즌파이크님 역시 모든 밀레이시안을 기대한대 아 다 기억하고 있대 벨바스터로 가셔요 동료분들께 가보세요 나우 잘있어 안녕 다음에 또 봐 야 It's long time now 벨바스터로 이용디 가보자 자 벨바스터로 가봅시다 아 아 배고파진다 또 한잔 참아야돼 벨바스터로 어디있다는거야? 또 정원있겠지 아마? 어디에 동료들이 있을까? 치킨 족발? 그런거 말하지 마라 진짜 눈물난다 디바 오 못눈인데 노란 꼬맹이 말이야 안좋은것들 모두를 흡수했던 모양이야 어허 노란 꼬마 필요한 말하는거 아니야? 어잉? 이런 필요한 말하는거 아니에요? 왜이들 필요한지 괜찮지 않아? 뭐 말이야 지금 뭔가 이상한데? 뭔데 뭐야 피랑 우리 봤는데 뭐야? 뭐야 마비를 개무서워 로젠파이크씨 오랜만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야 니가 여기 왜있어 뭐야 나 지금 개소름 돋는데 지금 무서운데 어어 무서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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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공포영화 반전본 느낌이야 뭔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야 뭐야 뭔데 무슨이야 이게 지금 뭐야 기억이 봉인되어 있어서 완벽해서 돌아온건 아니지만요 뭔데 그 왕성에서 하나 필요한 누군데 이리아에 다녀오는 동안 뭐지 뭐지 거대함이면 하나 더 나왔다 했죠 당시에 관시를 최대한 돌리려는 것 어 뭐야 무슨일이야 소울은 뭐야 개무서워 게임 타락까지 괜찮은데 왕성까지 출발 좀 꺼려집니다 왜 프로페서는 왜 아 어 개무서워 공포물이야 진짜 자 디바라 헌터는 엘프마을 가고요 어 어 자이언트마을 어 프로페서가 셰프와 여기서 보고 있고요 자 노란 검은 타락 멀리는 타락 디바랑 필리아 나는 베를발레스 발레스 어 무서워 무서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얼굴 없는 자들 퀘스트 완료하겠습니다 collaborating 어 특인 말씀을 엘치 엘치